좀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투표도 중간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역투표도 비례대표로 약한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 번 정리 정도는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서울 지역구에서는 67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겁니다. 지역구 정도는. 이 추정치입니다. 67만 표 정도가 투입을 한 걸로 보고 투입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짜를 더해 준 겁니다. 선거갈리비안회가 위조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은 4분의 1 사전투표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대해야 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발각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공식에 따라서 표를 만든 겁니다. 이 공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참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아이들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중학교나 이때 배웠던 선행방정식 y이골은 a 플러스 bx b1입니다. 그 여러분들 선행방정식에 따라서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울의 지역구에 67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아마 서울 중구 성동구 갑일 겁니다. 여기서 전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응봉동 관내선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선관위가 되어진 위조 투표제를 계산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냐. 선거인수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하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조 투표제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 이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관위가 만든 그래프거든요. 여기서 선관위가 더해준 여러분들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제거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제를 제거한 상태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작된 상태고 이거는 여기 있으면 뭐죠 이 위조 투표제 이만큼을 빼버린 겁니다. 빼버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보더라도 냄새 확 나지 않습니까 조작한 것이 서울에 67만 표 정도를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 때문에 여러분들 패배한 사람 숫자를 제가 이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국민의힘이 가장 위조 투표제를 많이 투입한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송파병 강동갑 이렇게 여러분들 당선자지만 위조 투표제가 투입되면서 낙선자로 바뀐 그 경우가 18명이잖아요. 18명 보시게 되면 동작갑 광진을 중구성동갑 광진갑 이거는 위조 투표제 숫자입니다. 선관위가 대해진 위조 투표제 숫자 그리고 위조 투표제를 투입하려면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되니까 선거인수를 부풀린 비율 이거는 여러분들 국힘당이 조작 이전에 승리한 표수 이 김병민이 있네요. 김병민 7228표로 승리한 후보인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 국민의힘 낙선자 11등부터 16등까지 종로 강동을 서대갑 동대만 강성 뭐 최재형 씨도 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훌륭하게 보이고 이런 거 다 가짜인 겁니다. 짜가 가짜 짜가 가짜 짜가 가짜가 그냥 성행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함이란 지적 정직함이란 인간적 정직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다 입 처닫고 그냥 나가 가지고 그냥 뭐죠 그냥 잘 살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16등부터 18등까지 국민의힘 낙선자에 나온 거죠. 총 67만 표 정도가 투입된 걸 보입니다.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총 득표율 기준입니다. 선관위가 51% 대 45% 더블당이 서울에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 선관위가 여러분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다 제거하면 더블당이 45% 국힘당이 51% 국힘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6.09%로 이게 총 득표율 기준입니다. 위인은 위조 투표지가 포함이 된 거고 추정치 발표는 위조 투표지를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실제 사전 득표수 기준을 보게 되면 국힘당이 총 득표율 기준으로 51% 그리고 더블당이 4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득표수 기준으로 보죠. 총 득표수 기준입니다. 총 득표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더블당이 296만 표 국힘이 262만 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 수 기준으로 위조 투표지에 더해준 것을 빼버리게 되면 더블당이 228만 표 국힘당이 262만 표를 받은 겁니다. 67만 7천 15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더블당을 외워가지고 67만 7천 15표를 더해준 겁니다. 이게 서울 지역의 결과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위조 투표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위조 투표를 제거했냐 합니다. 선관위 발표는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 투표지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추정치 발표는 위조 투표지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를 이거는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는 y 발표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본 것이고 추정치 발표는 x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이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심연을 기울여서만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67만 표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이 방수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에는 선거인 수가 831만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271만의 사전투표수가 있었는데 사전투표율 32.63%인데 이걸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이게 뻥튀기가 된 겁니다. 이게 이 속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271만 속에 67만 7천 명이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뻥튀기가 이 뻥튀기를 제외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얼만고 하니까 203만 4천 17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위조 투표율이 67만 7천 14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24.48%였는데 32.63%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32.63%로. b가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율인데 a로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선관위가 위조 투표자 몇 표 투입 한 겁니까? 67만 7천 14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거인수 4분위입니다. 이게 서울 지역에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위는 몇 표다? 67만 7천 14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갓춘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발표했던 것보다 지금 학습을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자는 서울에서 20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 67만 7천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271만 표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냥 전부가 다 사귄 겁니다. 사전투표를 그럼 몇 프로 뻥튀게 했냐? 8.15% 뻥튀게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8.15% 뻥튀게 해가지고 그게 표로 보게 되면 67만 7천 표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보게 되면 8.15%인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하는 이유가 뻥튀기를 해야 되니까 뻥튀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후보별로 모두 다 여러분들 뭘 구할 수 있는가 하니까 투입된 위조 투표지 숫자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67만 표 가운데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11,413표가 투입됐고 위조 투표지 수치입니다. 이 선관이 발표하고 추정지 발표입니다. 중성동구 합에서 15,183표의 위조 투표지 투입 선거관리위원회 중성동구에서 14,606표 투입 용산구에서 16,597표 투입 광진구 합에서 12,458표 투입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투입한 위조 투표지 숫자입니다. 이게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갑에서 17,590표 투입 노원구 월에서 17,032표 투입 은평구 갑에서 19,079표 투입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A-B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위조 투표지 개수입니다. 금천구 16,142표 투입 영등포구 합 15,987표 투입 영등포울 11,719표 투입 동장구 갑 16,070표 투입 동작을 14,761표 여러분 관악구 갑 19,444표 투입 관악구 을 16,138표 투입 서초구 갑 12,436표 투입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67만 7,146표를 투입한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이름들 받은 더불음유당은 296만 표로 이런 발표인데 실제로는 228만 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67만 7,146표가 투입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67만 7,000표를 투입한 겁니다.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 산발적으로 말씀했던 내용들을 중간에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정리정돈을 가끔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울 지역의 한 67만 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구별로 다 투입한 위조 투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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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선관위가 더해진 겁니다.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이 국민들이 던진 거고 이거고 이만큼은 이만큼이었죠. 여기 서울 지역의 32.03%는 이거고 밑에 여러분들 24.48%는 이걸 제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겠고